감자캐기 달인의 경지에 다다른 씨은 씨.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하기엔 힘들어 보이는데요. 아니, 뭘 하고 있어. 아니, 왜 인제 와. 어디서 놀고 오는 거야, 지금. 아니, 뭘 그렇게. 아니,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해놓고 어디서 오는 거야, 지금. 아니,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. 아우, 어지러워. 아니, 근데 지금 뭘 마시는 거야? 아니, 커피. 그렇게 차갑고 단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, 내가. 아우, 더운데. 아우, 진짜 하여튼 내가 못 살아. 아니, 이거 달고 차고, 당신이 배에 이래서 배 나오는 거야. 알겠어, 알겠어. 오늘 이거 커피 몇 잔째야, 그랬어? 세 잔. 그러니까. 이거 말고 나처럼 이렇게 차를 가지고 마셔야지, 따뜻한 차. 지금 날씨가 몇 도인데. 더워도 더울수록 미혈취혈이야. 시은 씨는 이렇게 늘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며 사시사철 따뜻한 차를 마신다고 해요. 이게 2열치혈이구나. 그래. 벌써 몸이 따뜻해지는 게 뱃속에 지방이 다 녹는 그런 기분이잖아. 난 몸도 녹아내린다. 더운 건 싫어해도 아내를 도와주는 사랑꾼 남편. 부부가 함께하니 일에 속도가 붙는데요. 안녕하십니까.